안녕하세요. 동영 모의고사 1회 해설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1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41번에서 1번 지문을 보시면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은 최대 하중이어야 되죠. 예상되는 작용되는 하중은 최대 하중으로 하고 설계식의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상된 하중은 최대를 체크하셔야 되죠. 그리고 용도별은 최소값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에 사무시나 유산용도 건물에 가동성 경량감마귀가 설치될 경우 가동성 경량감마귀는 하라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1km 유톤 퍼 제곱미터의 기본 등 추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3번에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닥칠 경우 있죠. 이때도 눈의 하중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눈이 적설이 작용될 때 그때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러면 경사지에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눈이 쌓여가지고 벽면에 하중을 갈 수 있죠. 그럴 때도 고려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풍화 중에 설계속도압은 공기의 밀도하고 비례하고 설계풍속의 제곱의 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제 4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설계속도압은 2분의 1 곱박이 공기의 밀도에다가 곱박이 설계풍속의 제곱이죠. 그래서 설계풍속에는 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화중과 관련돼서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겁니다. 비례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비례관계가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기본 풍속이란 것은 지표면 조도 구분인 시인지역. 이 시인지역이 바로 이겁니다. 도시의 외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층 건물이 존재하고 나무 수목이 서 있는 그런 지역을 시인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10m 높이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을 적정한 그 제형기간은 바로 100년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형기간이 나오면 적설이든 풍화중은 100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설아중도 100년 그리고 풍화중도 100년을 기준 잡습니다. 그리고 42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건축구조의 연결이다. 옳지 않은 거 나오죠. 트러스구조하면 핀접합 기억하시고 삼각형으로 짬을 춘다 기억나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멘구조는 일체식구조였죠. 철근, 콘크리트, 기둥, 보로 구성된 구조가 라멘구조였고 그 다음에 접합은 강접합이고 보는 고정단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튼구조는 공장 생산된 부재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외벽이었죠. 외벽으로서 바로 비내력 외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내력 외벽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상부하중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철골구조는 가구식구조이면서 물을 사용하지 않은 근식구조에 해당이 되었죠. 그리고 벽돌구조, 조적식구조죠. 조적구조로서 물을 사용하는 바다 습식구조였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 보시면 기초의 분류 중 직접 기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거죠. 직접 기초는 기둥이나 벽의 밑면을 확대해서 기초판으로 해서 집안에 직접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기초였죠. 그러면 직접 기초는 독립기초나 복합기초 그리고 연속기초를 줄기초라고 했죠. 온통기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뚝기초는 우리가 말뚝을 박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뚝기초는 직접 기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ㄱ, ㄴ 그리고 리얼, ㄴ 개념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말뚝기초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고르십시오를 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1번, 2번, 3번, 5번 해서 다음 중 직접 기초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4번에 지하특파기기초파기공법을 모두 고른거죠. 기초파기공법은 흑파기공법 대표로 오픈컷공법이 있었고 오픈컷은 흑마귀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안식각, 휴식각을 이용해서 땅을 파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는 부적합했죠. 그리고 아일랜드 공법이 있었고 아일랜드는 중앙부를 먼저 파고 주변부를 하는 것. 그리고 트렌치크 공법은 주변부를 먼저 하고 중앙부를 지나는 것이 트렌치크 공법이었죠. 그리고 탑당공법이 있었죠. 역구축공법. 그래서 정리해둔는데 그래서 기역의 오픈컷이나 리언의 탑당공법에 해당되었죠. 그런데 샌드, 디귿의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지반계량 공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약점토질 지반의 모래기둥을 형성시켜서 물을 제거하면서 흙을 안밀시키는 지반계량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RCD 공법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중에 파는 공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바로 대구경 말뚝 공법에 해당된 것이 바로 RCD 공법이었죠. 영어로 거의 나오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해당이 됐죠. 그래서 기역, 미언, 미언이 바로 기초파기 공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반계량 공법하고 구분해 두시면 된다. 샌드 드레이나 페이프 데이나 우리가 생석회 말뚝 공법, 웰포인트 공법이나 크라우팅 공법, 지반계량 공법이었죠. 크라우팅, 고결 공법 또는 쥐 공법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치안 공법이나 제아 공법 이런 것들이 진동 다진 공법 같은 것들이 지반계량 공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더피닝 공법은 좀 주의해야 하겠죠.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45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진량으로 진동에 대한 취향성이 어떻게 크죠.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의 중성화나 알칼리 골제 반응이나 염의 화학적 침식, 동결 융해, 철근의 부식 등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지하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이 형성이 되죠. 이것은 철근에 녹서는 걸 방지하는 것이 되겠죠.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유지해가지고 그래서 수화 반응에서 생기는 수산화 칼슘 성분은 우리가 성능, 지하 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상호 부착력이 위해서 구조초의 일체성이 높죠. 그래서 일체직 구조에 해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철근 양이 같을 때는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고 보다 콘크리트 부착에 유리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철근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죠.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착에도 좋고요. 부착. 그리고 가는 철근 사용하는 것이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굵은 철근을 사용하면 철근의 균열 폭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균열 제어에도 유리하기 특히 치마균열, 치마균열 줄이는 데도 가는 철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건조수축이나 온도 변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크할 때 균열을 방작해서 넣어주는 철근이 바로 수축 온도 철근 개념이래죠. 추가로 더 넣어주는 철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시면 하중 분산 목적은 없다는 정면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리고 46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따져가지고 0.30이 되어주면 되죠. 그런데 그 내구성 콘크리트 0.2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위수량은 최대 185kg 이내가 되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적게. 이것은 핵심 포인트가 적게예요. 많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단위수량이든 단위시멘트랑이든 장골제율이든 이런 게 되면 최대한 적게 작게 가야 돼요.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구획 면적이나 콘크리트의 공급 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 이런 것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도가 기준 잡아서 우리가 했죠. 그러면 25도보다 낮을 때고 25도 이상일 때하고 저기 개념이 틀렸죠. 그래서 이어치기 시간 간격 25도씩 넘을 때는 보통 2시간이었죠. 그리고 25도 미만이 이하가 될 때는 우리가 2.5시간이 되었죠. 허용 이어치기 간격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4번에 신축이염은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축이염은 다른 재료로 사용을 해가지고 신축이염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간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속여부를 정확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구조가 아닌 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5번에 시공이염이 컨설턴트 조인트죠. 그래서 시공이염 시공줄눈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는 인장력이 작은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죠. 콘크리트의 이어붙기 위치 시공이염은 전단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46번의 시공이염 부분에서는 나오면 이 전단력 꼭 기억하시고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해야 된다. 전단력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부재의 축에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마다 직각이 포인트인 직각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작은 위치가 보나 슬래버의 경우는 보나 슬래버의 경우는 경관스판이라고 하죠. 경관스판의 중앙부가 되겠죠. 단부가 아닌 중앙부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7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보시면 보호기둥의 측면급부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주어졌을 때는 더블 1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그럼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때는 재령 날짜에서는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일정 날짜가 경과됐을 때 재령에서 해체할 수 있는 경우는 명심하십시오. 이 경우는 측면급부집만 되고 밑면급부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둥이나 벽의 경우는 측면급부집밖에 없죠. 밑면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나슬레버는 측면하고 밑면이 있을 때 그 측면급부집에 대해서 우리가 해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강포톨렌트 시멘트의 경우 20도 이상일 때는 우리가 2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포톨렌트 시멘트일 때는 4일이죠. 보통포톨렌트 시멘트를 쓰게 되면 보통은 4일일 때 우리가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강은 2일입니다. 조강이 빨리 강도가 나오니까 2일이고 보통포톨렌트 시멘트는 4일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밑면급부집은 안 된다. 측면급부집. 그리고 3번에 보슬레범이 아치하부의 급부집을 원칙주로 동발이 해체한 후에 해체야 되죠. 해체하기 전에 어떻게 해체합니까? 급부집을 맞죠? 그래서 동발이를 해체해야지 급부집을 해체할 수가 있는가입니까? 그래서 3번이 이제 이건 해체하기 전에 해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체한 후에 해체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우해체 분리타설은 수직부제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부제를 나중에 타설한 공법을 보우해체 분리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우해체 분리타설을 하는 것은 바로 치마균열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치마균열 방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체 분리타설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그 부집 늘은 콘크리트의 척압은 온도가 높으면 반비례죠. 척압은 작아지고 빈배합일 때 작죠. 그러면 부배합일 때 척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철근양하고도 반비례죠. 철근양이 많으면 척압은 작아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집의 투수성 물빠짐성 있죠. 그래서 반비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철골구조의 용적결함을 모두 고른 것에 놨죠. 그러면 언더컷 용적결함이었습니다. 용적결함 그런데 스켈럽은 용적결함이 아니죠.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지에 설치한 호흡이죠. 얘는 용접의 결함 개념이 아닌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한쪽 부지에 설치한 호흡이 우리가 스켈럽이었죠. 그래서 스켈럽은 우리가 용적결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그스의 크리퍼도 용적결함이 아니잖아요. 크리퍼는 장기변형이었죠.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면 하중의 증거 없이도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 처진현상 그것이 크리퍼였고 그리고 공기구멍은 블루홀이었습니다. 용접 내부에 공기가 갇혀서 미세한 기포가 생긴 공기구멍 블루홀이었고 그리고 크레이터는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펜 결함이 크레이터였죠. 크레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엔드탭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하는 결함이 필터였죠. 그래서 기역, 리얼, 미음, 비역 개념이 바로 용접결함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고장력 볼트는 기본적으로 용접과 조합해서 하중을 부담시길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용접이 전체 하중을 분담하는 게 기본적이죠. 원칙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2번과 같이 조건이 주어지면 가능하다. 예외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찰 접합에 고장력 볼트와 용접을 병용할 경우 고장력 볼트를 먼저 시공한 후에 용접을 시공한 경우에는 하중을 고장력 볼트와 용접의 양 각각 분담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보통 용접을 먼저 하고 고장력 볼트를 조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이 전체를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와 리베 볼트 구멍 간 중심 거리 이것을 보통 피치라고 하죠. 3번이 바로 피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피치라고 칭합니다. 중심 간 거리를 그래서 공칭 직경의 최소 2.5배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완전 용입된 맞된 용접의 유효 목두께는 접합판두께 만약에 판두께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판두께가 다를 때는 얇은 쪽을 기준을 잡습니다. 얇은 쪽을 기준을 잡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맞된 용접 그루브 용접 맞대기 용접 이렇게도 칭하죠. 이때 보강살붙임은 판두께 10% 이하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십시오. 판두께 10% 이하의 보강살붙임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맞된 용접의 유효 면적은 용접의 유효 길이에다가 유효 목두께를 곱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9번은 4번 개념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번 문제는 이건 난이도 조절용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지붕 부속 자재 중 맞된 용접이 금을 적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거는 수평금을 적기는 이염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했는데 직각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1번 개념이 그리고 겨침 용접의 폭은 25mm 이상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추김의 폭은 75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mm의 거동 허용하도록 우리가 조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문장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수지금을 적기 높이는 최소 25mm 이상으로 하고 이중금을 적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금을 적기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겹침 용접 폭도 25mm였고 수지금을 적기도 25mm이고 그런데 수평금을 적기면 겹침 폭이 최소 2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1번 문제 보시면 자,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방수층의 마감을 보호도료로 도포하거나 마감하지 않을 때는 물매가 50분의 1에서 50분의 1에서 50분의 1에서 20분의 1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다가 보호누름을 할 때는 바로 100분에서 5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목모스는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 삼각형으로 하고 아스팔트 위에는 다 직각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때 바탕표면 함수 상태는 이것이 24회 시험까지는 10%인데 지금 8%로 바뀌었죠. 그래서 건조를 전제로 할 때는 8%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함수 상태가 이제 섭윤 상태에서 하는 것은 30%의 개념이 되었죠. 그래서 2번, 3번 지문도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레인은 RC나 RC가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라고 하죠. 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PC라고 합니다. 타설을 미리 그 부집에 고정시켜서 매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매립이 포인트인 매립. 자, 그리고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접착시키기 전에 줄넘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본드 브레이크였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 보시면 방섭공은 신축성 시트의 방섭 자재를 모두 고르는 것. 그래서 이거는 외우실 때 외워두면 됩니다. 비교, 앞자도 비교방이죠. 비교방인데 뭐를 비교하면 폴방이다. 폴방.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비교폴방. 비닐, 기억되죠. 그리고 폴리얼에 있네. 리얼. 그래서 4번이 정답된 비교폴방. 그리고 박판 시트에는 뒤에 방섭 자재가 붙습니다. 그리고 방섭 자재가 붙지 않은 유일한 것이 이거죠. 펠트 아스팔트 필림방섭층 요것만 방섭 자재가 안 붙는다겠죠. 그래서 그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3번 문제 보시면 자,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기초쌓기는 4분의 1비씩 그리고 한 켜 내지 두 켜로 내 쌓으면 되고 맨 밑 켜를 두 켜로 쌓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2번 내 쌓기 일반 벽돌 중간에 내 쌓기하고 주의하면 된다. 벽돌 벽면에 중간에 내 쌓기 할 때는 두 켜씩은 4분의 1비고 한 켜씩은 8분의 1을 내 쌓기라고 맨 밑을 이 두 켜로 내 쌓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창문 털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세 정한 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가 원칙이죠. 그래서 이 조적조만 먼저 세우기 하고 나머지는 나중 세우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집안에 접촉하는 부분이 벽체 집안위에 또는 마름이 적당한 위치에 방섭청을 두되 수평줄론이에요. 자, 체크하시니 수평이 포인트에요. 수평, 수평을 체크하시는데 수직줄론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온 걸 방지하니까 수평으로도 차단하죠. 제발 수직 아니고 수평이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5번에 방섭재료는 구조 및 공법에 정함이 없어요. 담당의 성인을 얻으시면 액체방수원 앞에서 발음 두께는 이거는 10mm가 돼야 돼.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자,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방석공사에서 방수모르탄 15mm 1의 발음이죠. 규정 없으면. 그런데 조적공사의 방섭은 여기에서는 10mm로 해요.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4번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 보시면 자, 콘크리트, 콘크리트 볼록도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에 물업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발음한다고 해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발음 두께는 바탕, 바탕에 폐물 부터 적자가 나와서 라스 먹임 발음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라스 쫄때 바탕 나왔다. 이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질 발음도 두께에 포함한다, 안한다. 그것을 명심해 두면 되죠. 그래서 미언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D급 보시면 벽돌벽 네모의 초벌 발음 두께는 6mm 표준이고 전체 발음 두께. 자, 그러면 내벽 부위죠. 내벽. 자, 그러면 ㄷ의 내벽 부위의 경우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죠. 내벽은 초벌 7mm, 재벌 7mm, 맞죠? 그리고 정벌 4mm, O은 O investigate 8mm. 이렇게 하구요 전체 발음 두께 18cm였죠. 77418. bleiben 예를 드렸던 게려 seinen きます 7mm 그리고 리얼 1의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도 이거는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래서 리얼도 옳지 않은 지문 그리고 스코플러스트에는 다른 제 혼합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나 소속계, 돌로마이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다가 스코플러스트는 자기 자체만 사용하지 다른가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역, 미역, 미역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미역은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미역이 2번 되겠죠 그리고 55번 타일공사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타일은 충분히 D급이 붙여있는 걸 사용하고 뒤면 유역이 묻지 않는 것을 거친 걸 사용해야죠 이거는 부착력 때문이죠 옳고 그리고 외장용 타일은 자기 석기질 타일 사용하고 또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도기질 타일이 있는지를 잘 보면 돼 도기질은 외장용이나 바닥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량압착 붙이기는 바탕면에 붙임모 1의 발음 면적은 1.5제곱미터로 해주면 되죠 계량압착 붙이기 그래서 55번은 3번이 돼 계량압착 붙이기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리고 붙임시간은 30분이죠 30분 이하 그러면 1번 압착 붙이기는 1.2였잖아 계량압착 붙이기는 이렇게 하고 일반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은 1.2제곱미터 했죠 1.2제곱미터 하고 15분 이하고 그런데 계량압착 붙이기는 양쪽에 다 바르니까 1.5제곱미터 하고 분은 30분 따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바탕고루기 모루탄은 한 번에 하면 안 되고 2예로 나눠서 해준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5번 모루탄은 금비만 하고 3시간 잘 안기해놔야 돼 3시간이고 물비만 하고는 1시간 됩니다 이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6번 문제 보시면 창호공사에서 여다지 창호철물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오죠 라이트레치 여다지였죠 자물쇠였으면 밖에서는 열쇠 안에서는 손잡이로 터는 거였고 그리고 도화체크 열려진 여다지물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였죠 이연도 해당되고 그런데 크레센트는 아니죠 크레센트는 미세기창이나 오르내리기창의 창금쇠였죠 그리고 플라인지 여다지였죠 중량자재물 그래서 플라인지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피보드인지는 묵은 문으로서 이거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언, 리얼, 리언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D급 설정 그래서 크레센트하고 도화행거를 주의하면 돼 도화행거 전문의도장치 도화행거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번 판유리 표면에 색상을 청간 세라믹도를 코팅한 다음 고온에서 열 처리해 가지고 냉각 공장을 갖춘 배강도 제품이니 바로 4번의 스팬들 유리죠 그래서 스팬들 유리가 배강도 유리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접합유리는 이번에 접합유리는 합성수지 중간막을 둬가지고 파편이 비산하지 않도록 한 유리였고요 그리고 프리점류리는 포도유리죠 빛의 확산이나 굴절 이용해서 지하실 같은데 굴절 채광용으로 사용된 게 포도유리, 프리점류리입니다 그리고 애칭유리는 장식 목적으로 하는 것 산의 부식작용 이용해서 각종 문양을 만들어서 장식 목적이면 애칭유리입니다 그리고 58번 보시면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진코로베이터는 크롬산 아연을 알료로 하고 알카드 수지를 전색료로 한 도료로 농막이 효과가 좋고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질이 적당하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자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는 알료를 기름 바니시에 반죽한 것으로서 강태기 잘나고 강연하면 주로 금성면에 적당하죠 그리고 유성 페인트는 모르타르나 이런 성면이나 콘크리트 같은 알카리성 바탕에 원칙 칠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청도장은 처음 1회째 농후에 가공장에서 조립천이죠 전에 도장은 전에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미팅하러 누구 만나러 나갈 때 화장은 없니까? 전에 하고 나가시죠 그래서 전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철제 바탕 만들기도 가공의 바탕이 뭐다? 조립천 전에 해야 되죠? 후가 아니죠 그래서 5번 개념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번에 길이 12m 그리고 높이 3m인 벽체의 1.5b였습니다 1.0b 했을 때 우리가 시멘트 벽돌 1.0b이고 외부 0.5b 벽돌을 샀을 때 우리가 붉은 벽돌의 소유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붉은 벽돌의 소유량을 구하는 문제 그러면 이 외부의 붉은 벽돌의 소유량을 구하는 것은 붉은 벽돌 소유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붉은 벽돌 그러면 붉은 벽돌적인 측면은 일단 벽면적을 먼저 산출을 합니다 벽면적은 지금 12m 곱하기 3m이면 36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개구부가 있죠 2m 곱하면 2m 개구부가 있으니까 4제곱미터를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2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소유량을 구하면 되겠죠 소유량은 그러면 벽면적 32제곱미터에다가 75m 곱해서 붉은 벽돌이니까 곱하기 할적률 1.03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두들기면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려주니까 1이든 2든 3든 무조건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번 문제 보시면 표준 품샘에 의한 각 재료의 할적률이 가장 큰 거 해가지고 그러면 할적률이 가장 큰 거 보시면 60번에 일반 볼트 얼마가 됩니까 일반 볼트 5%죠 일반 볼트 5%고 그리고 원형 철근 5%죠 그리고 이영철근 3% 했죠 그리고 목재 쫄대는 20% 했잖아요 목재 판재 10% 맞죠 그리고 목재 저게 했습니다 이제 목재 각재는 5% 목재 판재 10% 목재 쫄대 20%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판재는 10% 되겠죠 10% 그리고 합판 일반용은 3% 수작용이 5%죠 그래서 수작용은 5%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61번 보시면 석공기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기를 가열하면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다 공기를 가열하든 냉각하든 변화가 없는 것 일정한 것은 절대 습도 그리고 노점온도 그리고 수정기 분합 이 세 가지는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해 둘 것은 세 가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 노점온도 수정기 분합은 공기를 가열하든 냉각하든 일정한 것은 그 세 가지가 항상 일정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온도하고 습도온도 비교했을 때 공고온도가 높죠 공고온도가 높죠 같을 수는 있다 공고온도하고 습도온도의 관계는 노점온도 똑같죠 그래서 이 포화상태 100% 습도 100%일 때만 우리가 같은 거에 일정 같고 동일하고 나머지는 공고온도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었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현열비는 계산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현열비 하면 전열량 전열량이 현열량 플러스 뭐다? 잡열량 한 거 아닙니까? 현열량 플러스 잡열량 한 것이 현열비잖아요 그러면 현열량의 비율을 하면 현열비가 되는 거고 잡열량이 하면 잡열비가 되는 거죠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 습공기 엔탈피는 습공기 현열량이라고 해서 OX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합친 거죠 건공기 엔탈피는 현열량하고 습공기 엔탈피는 뭐다? 잡열량 두 가지를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공기 엔탈피 현열량하고 습공기 엔탈피 잡열량하고 합한 것이 전체 엔탈피가 되겠죠 두 가지 합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죠 그리고 5번 건공기 엔탈피와 습공기 엔탈피가 동일하면 상대 습도는 100%일 때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번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62번 건축설비의 기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순수한 물은 일기압화에서 4도씨일 때 가장 무겁죠 그래서 밀도는 최대가 되고 부피는 최소화되는 게 4도씨 물입니다 그리고 2번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압력의 모성관계다 반비례의 관계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기체의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의 관계에요 그럼 여러분들 고산지대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체의 최적이 어떻게 커지죠 그래서 산소길피 변상 생기죠 부피의 변상 아니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의 관계에요 그리고 3번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과 압력의 곱은 기체의 절대 온도하고는 비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일 사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나오면 비례의 관계에요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로의 법칙 나오든 간에 절대 온도를 기억하면 절대 온도가 나오면 비례의 관계 그러면 절대 온도 단어가 안 나오면 반비례의 관계에요 그리고 4번에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에 흐를 때 배관 내의 단면적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일단 1대 물의 속도는 2분의 유속 그러면 유속 개념은 이거였죠 유속은 유량을 간에 단면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간에 단면적으로 나누었죠 단면적 그런데 단면적인 4분의 8D의 자성이니까 단면적하고 유속은 반비례 그럼 얘가 2배가 되면 유속은 2분의 1로 해주면 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2점이에요 간의 내경 직경이 주어진데 이건 제곱의 반비래요 그럼 이게 만약에 2배 됐죠 2배 됐으면 유속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단면적이 2배가 되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열한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지만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 그 자체만으로 이동할 수는 없죠 저온에서 고온을 자체로 이동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겨울에 추울 이유가 없죠 내가 열을 뺏기면 되도록 하면 안 되도록 하죠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은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번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검사에 관한 교칙상 음료수 수질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수원은 이거는 틀렸네요 수원이 제일 독하죠 자 수원은 0.001이죠 여기서 납하고 헷갈리면 안 돼 납이 0.01이고요 철은 0.3이 되죠 철은 0.3입니다 아연은 3이고 아연은 3 개념이 되고 아연은 3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은 냄비 알루미늄은 0.2 0.2 이따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주세요. 샘물이나 먹는 샘물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건 pH 4.5에서 9.5가 되죠. 그래서 수돗물이면 5.8에서 8.5가 되는 것이고요. 수돗물일 때는 pH. 그리고 잔류염소는 4mg프리틀 넘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탁도는 1NTO 넘지 않으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5번의 탁도에서 수돗물일 때는 탁도가 달라진다. 수돗물은 0.5가 돼요. 0.5NTO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4번 문제 보시면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의 수도 직결 방식은 단수 시에도 일정의 급수가 가능하다. OXX죠. 그래서 단수 시는 안 돼. 수도 직결 방식은 단수 시는 급수가 안 되죠. 정전 시 급수가 되는 것이고 정전 시는 급수가 되지만 단수 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압력 탱크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해. 옥상 탱크는 불필요하는 것이 맞지만 기계실은 필요하죠. 압력 수조 필요하죠. 그래 콤프레이션 공기 압축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수 시는 급수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단수가 됐을 땐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압력 탱크 방식은 정전 시 급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비가 타 방식에 비해서 저렴하죠. 그런데 급수 압력이 일정한 것은 아니죠. 급수 압력이 일정한 고가 수조고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압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부스터 펌프에 의한 가급수 방식은 토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고 5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맞죠. 그런데 급수압 변동이 큰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급수압 변동이 작죠.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 고가 수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번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 태어났죠.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직접 한수 방식이 아닌 역한수 방식을 써야 되죠. 역한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 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을 때 에어참버는 숙격작용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여기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야 되죠. 에어참버 공기실은 워터에만 숙격작용 방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밀폐식 팽창탱크의 팽창간은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개방식 팽창탱크는 단독 배관하고 밸브 설치하면 안 되고 개방식 팽창탱크는 팽창간에 밸브 설치하지 않습니다. 밀폐식 팽창탱크는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일반적으로 급탕간의 강경은 한탕간보다 같게 한다고 해서 보다 같게 하는 건 아니죠. 급탕간이 크고 한탕간이 작아야죠. 크게 해야 되나요? 급탕간이 커야죠. 그리고 숙음 변화의 배관에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뭐다? 신축염세를 설치하는 거죠. 신축염세고 신축염이고 자 팽창탱크는 물의 용적 최적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서 팽창탱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66번에 급탕배관계통에서 급탕공급온도가 60도, 한소온도가 50도, 순환수량이 25리틀 퍼미일 때 급탕가열기의 용량을 구하라, 개나시키러 왔다고 하는 거죠. 물의 비율은 4.2킬로저여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분당이니까 시간으로 우리가 한산해야 되죠. 그러면 25리틀 퍼미일이니까 시간동을 한산해야 되요. 시간동을 항상 급탕기준에서 양이 낸 때 시간당 기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6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500리터가 나오겠죠. 퍼아워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산정하고 그러면 1500 곱하기 비열 비열 4.2 곱하기 온도차 그러면 이제 10도죠. 60 마이너스 5가 50이니까 10도죠. 그래서 나누기 몇 킬로와트입니까? 물었으니까 3600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5킬로와트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67번에 보시면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배수 흐름이 큰 지향을 주지 않아야 되죠. 구조는 간단하고 자기 세정 작용을 이루어져야 돼. 자 그래서 제발 또 자기 사이폰 작용이 아니고요. 자기 사이폰 작용이라면 봉수가 파괴되는 자기 세정 작용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유수는 편화해서 오수가 정체되지 않아야 되죠. 뚜껑이 있는 트랩이나 뚜껑이 열었을 때 배수는 하류체의 하수과 수실을 침입하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동 부분이 조립체나 칸막이 의해서 봉수를 형성하지 않는 구조야 돼요. 형성하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67번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68번 청소구 설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기점은 다 설치하죠. 배수 수평지간이든 배수 수평의 기점 부분 다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2번에 배수 수평 길 경우 배관이 100mm 이하일 때는 15m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죠. 100mm 넘을 때는 30m 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이 45도죠. 30도가 아닌 45도 넘는 각도로 이거는 45도 그리고 배수 수직간 최상부 최하부 그 부근에 설치한 되죠. 하부는 이해가 가는데 상부는 이해가 안 가는 부죠. 상부를 왜 둬야 되냐. 그게 왜 끼입니까. 아니죠. 중앙에 혹시 막혔을 때 위로 장비를 넣어서 뚫어야 돼요. 그래서 두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5번에 배수 수평 주관하고 부지배 접속하는 개수요는 접속 부분은 다 해야 되죠. 그리고 69번에 보시면 오수 정하 처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SS는 부유 물질, COD는 하학적 산소 요구량 맞죠. 그리고 2번에 오수 정하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유출수 BOD가 높을수록 우수하다. 그래서 유출수 BOD는 낮아야지 BOD 제거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유출수 BOD 때 문장이 틀렸네요. 그리고 부패된 것이 방식의 처리 과정은 부패조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3번은 부패조 다음에 부여산소방이죠. 여가조. 그 다음에 산하조 소독조죠. 산하조 소독조. 순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살수, 여상형, 평면, 산하형, 지하, 모래형은 이거는 호기성 처리 방식. 땡크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호기성 처리. 자 그리고 장시간 폭기 방식 처리 가진 스컬인 다음에 폭기조죠. 스컬인 다음에 폭기조. 그래서 짐전전 소독조 손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0번. 다음 밸버 중에서 유량 조절이나 지수전 역할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체크밸버죠. 체크밸버는 역류를 방지하는 밸버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71번에 난방부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텀새바람이 한 손실량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다. 자 그래서 오른 끝에 대해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텀새바람도 손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손실량은 실내온도하고 지중온도를 고려해서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외벽 및 창문의 열관류 지향이 클수록 손실열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열관률이 클 때 손실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외벽의 손실열량을 산정할 때 상당 외기온도를 적용한 게 일반 외기온도를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상당 외기온도는 냉방부와 계산 시 상당 외기온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기부와는 현열만을 고려해야 돼요. 외기부와는 한기부와잖아요. 공기 중에 수정기가 보이니까 현열, 잠렬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번 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놨습니다. 그러면 실내 먼지 유동이 적죠. 그리고 상하 온도차 가장 적은 난방이 바닥 복사죠. 열 시간에 오래, 열 용량이 크면 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방열량 조리 쉽다 해서 틀렸죠. 자, 이거죠. 복사난방은 구조체를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빨리 온도를 올리고 빨리 온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기온도 금액은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온도리 빨리 식어요? 안 식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장시 발견과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2번은 4번. 그리고 73번을 보시면 지하에 매설하는 가스 파이퍼 중압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지하에 매설할 때 저압일 때 항색이고 중압 이상은 우리가 붉은색이었죠.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압일 때는 항색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4번 문제 보시면 거실통로 유동 설치 기준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에 가지고 놨죠? 그래서 거실통로 유도 등에 대해서는 거실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역된 경우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해야 되겠고 이때 구부러진 모퉁이니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보행거리로 따지면 20m가 되겠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거실은 높이 천장에 설치하니까 1.5m 이상이 높이 설치하다. 그러면 1.5m 이상에 설치해주면 되고 기둥에 설치될 때 1.5m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번 보시면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의 반비례 관계였죠? 비례라 해서 틀렸네요. 그리고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길이하고는 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길수록 커지는데 작아진다 해서 틀렸죠? 그리고 단상교류의 유효전력은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이었죠? 역률의 곱이죠. 이 세 가지의 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기 역률이죠? 4번은 맞습니다. 역률은 유효전력을 분자에 두고 피상전력으로 나눈 것이죠? 유효전력비가 많아지는 게 역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정답.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달로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콘덴서죠?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6번의 전기설비 아래식이 나타난 각부와의 최대 수용전력의 합계를 합성 최대 수용전력으로 나눈 것은 3번의 부덕률이죠? 그래서 부덕률은 1보다 큽니다. 100%가 넘죠? 1보다 커요. 그래서 부덕률이 높을수록 설비 이용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7번 문제 보시면 어느 건물의 평균 조도를 300룩스로 설계하고자 한다? 조명률을 0.6에서 0.8로 개선할 때 강음 개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여기는 강음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 염들이 식을 잘 알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이겁니다. 조도식을 안기하시고 조도를 낼지 개수를 낼지 강속을 낼지 조명률을 낼지 보수를 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왔던 유형만 계속 봐선 안 되고 이런 유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도 구하는 식의 개념이 이거였잖아요. 조도는 강속하고 비례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개수하고 비례죠. 개수하고 비례 관계입니다. 당연히 조명률, 자금의 강속이 도달한 비율이 조명률이 되죠. 그리고 보수율 또는 유주율이라고도 하죠. 비례 관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하고는 반별의 관계, 면적. 그런데 이거하고 역수가 바로 광보상률이 역수였죠. 역수. 이건 역수예요. 얘가 주어지면 이 분모에 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시니까 개수는 앞으로 나가면 되죠. 어쩌다 강속이 나갈 수도 없고 얘가 이거, 이거, 이거 누구든지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안기해 놓으시고 그러면 개수가 앞으로 나가면 같이 있던 애들은 분모로 내려오는 거예요. 강속 곱하기 조명률 곱하기 보수율, 분모로 오고 그러면 이 나머지가 분자에 가면 되는 거죠. 조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개수는 조명률 0.6일 때 하나 구하고 그리고 0.8일 때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명률, 조명률이 0.6일 때 0.8일 때 각각 구하시면 되죠. 개수. 그러면 이때 개수는 조도가 현재 얼마였습니까? 300에 곱하기 면적이 600에 했잖아요. 그러면 강속이 현재 3천 룸에 3천. 그리고 조명률 얼마가 됩니까? 현재 거기 보시면 0.6일 때라고 되죠. 0.6일 때 그러면 보수율이 현재 0.5 주어졌죠. 유지율이 0.5 주어졌죠. 그러면 이거 하나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0.8일 때 개수 구산을 계산하죠. 그러면 소도 면적 600에 3천 강속에 조명률 0.8일 때 곱하기 0.5 이렇게 해서 개수, 이 차액만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지만 앞전에 강속이 나왔잖아요. 그게 오랜 강속은 아니겠죠. 개수하면 이런 조명률과 보수율을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죠. 얘가 나가면 명심하십시오. 나머지는 분자로 오면 돼요. 그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50개 나오죠. 그리고 78번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기어레서식 감속기는 기어 없이, 윙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방식이 기어레서 방식이죠. 그래서 직류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쪽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속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변동은 없는 것이 직류였죠. 그 반면에 교류는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선에서 선관기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도하세치는 뭐가 도하세치였습니까? 카문 도하세치를 하고도 하고 보통 해당 이거는 문이 조금 따로 열려있으면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시키는 거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도하세치고 해당 엘리베이터 운행은 최상층과 최하층의 칼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세이치다? 슬로우 다운세이치죠. 슬로우 다운세이치. 스토핑 세이치가 됩니다. 스토핑 세이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완충기는 완충기는 선관기가 사골에 인해서 하강할 경우 선강로 바닷가 충격 완화 개선기 완충기죠. 그래서 보통 스프링식하고 유압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9번 문제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1번에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과 방수량으로는 각각 노절 선단이 압력이 0.17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130리터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옥내 소화전 방수에 연결되는 가지 배관의 구경은 40, 호스 1등 25mm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호수 구경하고 동일 구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3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에 가압 송수장제품 흡입 측에는 진공계, 토출 측에는 압력계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4번에 특정 소방대상을 각 부름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과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방수 구하고 발신기하고 지구 음향장치가 다 동일하게 갑니다. 25m로. 그리고 옥내 소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3개 설치에 금액 소활동이 필요한 유효저수량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6 입방메다 곱하기 N우 하는데 이 N우는 2개 이상씩 몇 개로 본다? 2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이상이 됐죠. 그래서 2개입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2하니까 5.2죠. 5.2 입방메다. 그러면 이건 쉬워요. 1개일 때 2.6이고 2개 이상이면 5.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층이나 초고층이 주어지면 달라져요. 그러면 고층은 이거의 2배로 가면 돼요. 초고층 50층 이상은 3배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80번 보시면 홈게이트웨이 등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홈게이트는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홈게이트는 세대 내에 사용되는 홈네트 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으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기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를 홈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세대 단말기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재량사항인데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 포함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홈게이트웨이는 이상 전원 발생 시 제품을 부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동작상태와 케이블 연결성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번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중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죠. 특히 틀린 부분은 우리가 반복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회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